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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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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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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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이 너무 좋대요 땅이 높이가 좋대요 땅에 위주로 놓는게 잘 되죠 심해서 가던데 아미에 베이스가 좀 좀 더 잘 안나오는거죠 아미에 베이스가 좀 잘 안나오는거죠 아미에 베이스가 조금 더 안좋아 아미에 베이스가 좀 더 좋은데 아미에 베이스가 좀 더 잘 안나오는거죠 역시 종봉은 바람이 세야 될 것 같아요. 아.. 좋은 거 같네 안 돼 너무 멋있는데?